음악 해병 안녕하세요 코팅하는게 즐거운 팀마스터입니다. MS 폴리머 코팅제 중 프리미엄 제품인 120년 역사와 기술 스위스 시카의 MS 폴리머를 사용하여 팀마스터만의 방음 코팅작업할 펠리세이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순정상태의 하부를 보시겠습니다. 양쪽 옆에는 언더커버가 되어 있으나 가운데 샤프트와 배기라인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품 탈거작업에는 고무캡도 포함되어 녹이 빨리 생기는 절단면도 보호하게 됩니다. 기존 비어있던 가운데는 물론 하부 차체에 방진패드를 부착하여 샤프트와 주행중 발생하여 차체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을 개선해 드립니다. 여기에 방음 코팅으로 보다 더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두께보다 5배에서 7배 차이나는 팀마스터의 방음 코팅까지 끝난 펠리세이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볼트는 별도로 방청 처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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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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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세이드를 맡겨주신 고객님과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